방담돈도 있네 와 이거 완전 표본같이 된 것 같다 보니깐 저쪽도 안에 있네 사장님 그럼 1kg 하나 잡아 주시죠 1kg요? 네 큰 걸로 하나 우와 어떤 걸 이쁜 걸로 이쁘긴 이쁘요 자연산 이쁘죠? 크죠? 으음 으음 뭐 하나는 안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겠다 똥 싸게 해주시면 되죠 하나하면돼요? 네 식사하셨습니까? 우와 뭘 봐 안녕 안녕하세요 얼마나 나가냐 보자 여기 뛰어가지고 900거라 900거라 네 네 네 그리고 식사에 가서 먹고 가세요 네 저기 가서 만원만 내면 돼요 사진 조금만 찍을게요 조금 멀리서 이쪽 뒤에 예? 다 봐야되니까 아 일단 찍고 찍고 우와 꼬리 꼬리 한 번 더 안 먹어봤는데 진으로 빗고 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육즙이 단단하게 보이네요 네, 돌돔이에요 돌돔하고 맛있을 때요 이게 또 지방이에요 어 이야 잠깐만 음 음 자 자 이거 어디 한 마리가 보통 아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이게 오 음 이건 번호와 털이잖아요 번호와 털이 아니라 번호와 털이 아니라 번호와 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털인데 맛있어요 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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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찌끔해서 안 보인다 화살이까지 이거는 간이에요? 간 아 슬게 간도 그냥 생으로 먹어요? 네 잠깐만요 네 짠 음 계란 이쁘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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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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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렌지 고춧가루 제주도의 서울 식당 서울 식당 제주도의 서울 식당 사 너무 떨림 모식 여우 야우 자 무쁼 프리 ave Buzz Launch 어우 얼음 소주네 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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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개 주는 포기 너무 써 너무 써 물 빼놓지 않네 슬개 안녕 허파 살짝 데쳐놓으니까 꽃 모양처럼 근데 얘도 을당? 얘도 초장에 먹어야 될 거 같아. 네. 좋았어. 섭취. 아유. 간단하게 먹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제. 자, 우리 미스업으로 준비할 수 있고요. 네이버 정말 아주 크롭. 위, 싸우고. 간장할 수 있어요. 아유, 마가이. 아유, 마가이. 아유, 마가이. 아유, 마가이. 엎드려 잘 마시는데? 짠. 광담동 상하. 아유, 마가이. 하나, 올리버. 엎드려 올리버. 허팝. 올리버. 마늘, 고추. 올리버. 쌍량이 불닭. 이어서.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우와. 이게 진짜 짠. 이게 진짜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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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너무 고추. pul수. 아아아. 차. 조건이. 여태야. 다. 아. 누워. 옳고 자. 야, 요거 했다. 너. 야. 카이도의장님. 저기. 그런 거 있어요? 네. 고추. 고추. 처음에 우리 중고자 만들면서. 우리 로컬 잔치장에 자비 부담해가지고 그때도 대명도 있었나 술하게 나중에 끝나서 올 때는 우리의.. 오 머리 봐 똥 차려부 들어가요 이야 우리가 9시에 지금 도착이 되는군요 아 시원하다 한 번 더 아유 아유 한글자막 by 한효정